논리코야 제가 지호야 저럴 때는 윗입술을 치라고 왜 부려나는 거야. 이렇게 말해. 이렇게 말해. 됐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야 민정아 그냥 둘이 돼. 잘한다 잘한다 이광수 잘한다. 그래 들어가 들어가 괜찮아. 마음이 약해서 기호가 너너뜨린다. 지호는 약간 폼이 나와. 지호는 진짜 하고 싶어한다. 진짜 하고 싶어해 지호는. 아니 나 옛날에 꽃을 배웠어. 어 진짜? 여기 때려야겠어. 여기 때려야겠어. 진짜 배웠어? 아니야. 두 세 달이야. 야 두 세 달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러게. 그래서 두 세라번에 다 평정했냐. 야 막 때려 민정아 막 때려 그냥. 아 잠깐만. 왜 클리치 하는데. 아 클리치 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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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하는 거야. 아 재정신이야 지금. 야 둘이 니렛지. 야 지호야 가자.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야 지호야. 야 지호야. 야 지호 잘하다. 야 지호 잘한다. 야 민정이 뭐야. 야 야 야. 야 민정 방수. 야 민정 방수.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야 야 야 지효야 역시 지효야. 지효야 지효야. 조야. 조야. 안 돼, 안 돼, 잡아, 잡아. 주영, 거기다, 거기다. 주영, 거기다, 거기다. 주영, 거기다, 거기다. 주영. 아, 빌딩이 한 번도 안 하고. 가, 가, 가. 가야 돼, 가야 돼. 지금. 방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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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솔. 형, 방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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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솔. 도대체, 누가 할지, 도대체. 와, 글로벌 놔줘. 글로벌 놔줘, 글로벌 놔줘. 할 수 있어. 지호 왼손에 걸리면 다 끝장이야. 지호야. 뺏어? 바로.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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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잠깐만요. 아, 여기까지요. 형, 이게 뭐야?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 이거 10만원이야. 여기 맞으니까. 아, 이거 10만원이야. 아니,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아, 어디야? 아, 어디야? 반칙 아니에요, 반칙? 아, 정렬이가 잡았잖아요. 아니,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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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갔을 때 잡아주는 건 WWE의 룰을 따라서 따라서. 아니, 벗으라고 했어. 야, 오지 말란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서 축하를 먼저 가져갑니다. 우와! 반가워! 지금 우승팀은 정해졌죠? 그러면 2등 팀을 가려야 되는데 거의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몸 풀고 계시면 저희가 바로 미션 좋아요. 2등은 해야 돼. 2등은 아무 의미 없고 2등만 하면 돼. 오늘이라 그랬어. 형, 지금 여자가, 남자가 봐줄 게 아니에요. 형, 지면 끝이에요. 지면 끝.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잽, 잽. 원, 투. 빡. 빡. 잽. 아니, 반대지.